독일 모든 지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데너 혹은 케밥하우스 알고 보면 베를린에서 시작된 독일인의 소울푸드라고 하는데요 어? 데너가 뭐죠? 케밥은 티르키의 음식 아니었나요? 지금부터 모파랑과 함께 데너가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티르키의 음식이 왜 독일인의 소울푸드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인가요? 슈니첼, 슈바인 학생, 맥주 네 모두 독일의 전통 음식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독일인들이 더 자주 찾고 더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데너 케밥입니다 이 데너 케밥은 꼬챙이에 겹겹이 쌓아올려 그릴에 돌돌 돌려가며 구운 고기를 칼로 잘 썰어서 빵에 담아주는 음식입니다 데너는 돌리다라는 뜻으로 돌려구운 고기라는 뜻에서 데너 케밥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데너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참고로 티르키에서 케밥은 굽다라는 뜻으로 그릴에 구운 모든 것들을 케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티르키의 음식이 어떻게 독일인의 소울푸드가 되었을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9년 이념에 따라 동독과 서독에 각각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때 서독은 국가의 재건과 경제 번영을 위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독일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인적 자원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때 서독 정부는 티르키에의 노동력을 요청하였고 1961년 10월 티르키에와 서독 정부는 근로자 채용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많은 티르키의 근로자가 독일로 이주하였고 현재까지도 티르키에게 독일인 수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을 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1972년 티르키에서 베를린으로 이주한 노동자 누르만 씨에 의해 데너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카디르 누르만 씨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독일인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여 납작한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 빠르게 만들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너케밥을 발명했습니다 이후 유럽 데너 생산자 협회가 베를린에서 창립되었고 유럽 내 데너 고기의 80%를 이곳에서 공급하면서 데너는 엄연한 독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정확히 케밥은 티르키의 음식이 맞지만 납작한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 샌드위치처럼 먹는 데너는 독일식 티르키의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데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데너는 먼저 이렇게 돌돌 돌려가며 굽는 고기를 자동 커팅기나 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게 썬 야채, 토마토, 양파, 요거트 소스, 감자튀김 등을 넣습니다 그리고 꾹 눌러 샌드위치처럼 먹으면 되는데 이 양이 굉장합니다 데너는 이태원에서 먹을 수 있는 케밥과 유사한 맛을 갖고 있지만 이 납작한 빵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눌러서 굽기 때문에 더욱 바삭하고 쫀득합니다 그러면 데너 케밥집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를린 무스타파 케밥인데요 이곳은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데너 맛집으로 웨이팅이 필수인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를린에서 아주 친절한 케밥집인데요 이곳 또한 아주 맛있으니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랑크프루트 중앙역에 있는 케밥집인데요 여러분들이 독일에 오시게 되면 프랑크프루트 지역을 꼭 한번은 들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먹어볼 수 있는 케밥집이니 이곳 또한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케밥집은 비슷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으니 어느 곳에서 먹어도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어 독일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인의 소울푸드 데너 케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독일에서 알 수 있는 색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